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. 박 대통령 독대를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했습니까? 평균적으로? 횟수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업 비밀입니까?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요? 절대로 말씀해 줄 수 없나요? 의원님의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죠?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 부분은. 그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답을 못할 만큼의 기밀사항입니까? 왜 그걸 답을 못하죠? 저는 그게 비서라는 공직자로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날 때는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? 독대할 때? 뭐 저기 주변에서 관자나 부속비서관실이나 주변에서 오라고 하면 갔습니다. 정호성 비서관입니까? 의원님 그것도 이상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. 그럼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? 집에 가세요. 공직자로서에. 또다시 도망을 다니세요.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뭐하러 나와 계세요? 매주 일요일 저녁에 최순실이가 청와대에 들어온 건 알고 계셨어요? 모릅니다. 아니 민주수석이 아는 게 뭐예요? 민주수석이 대통령 일정에 관해서는 공식 일정을 아는 겁니다. 비공식 일정이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. 문구리 3인방관은 얼마큼 자주 해동했어요? 그냥 직장 동료로서 업무상 보고 그랬습니다.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? 미팅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? 일주일에 몇 번씩이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 적이 아니고요. 수시로 만났습니다. 공무상 필요하면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안종범위가 정경영 통해서 재단 돈을 모금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? 그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습니다. 도대체 민정수석이 그럼 뭘 한 겁니까? 그 부분이 이 사건에 관해서 아니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런 걸 감시하라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제가 그러니까 관여도 안 하고 조사도 못한 부분이 제가 미흡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인정을 합니까? 그걸 지금 제도로 조사했고 했으면 예방을 짓였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직무유기를 한 거 인정을 하시냐고요?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그래서 선거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기한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? 네? 현기한 정무수석은 왜 감찰하지 않았어요? 구속까지 됐는데? 그거는 나중에 강제수사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지. 그 당시에는 그런...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. 네? 정무수석이 한 일이...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에 즉시 특검에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저 정연의 태도를 봐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? 우리 애들요? 네. 초유치원 다녔죠? 아란 유치원 다녔습니다. 자, 봅시다. 자, 조희옥 대의. 네.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얼굴이 정상 얼굴입니까? 아니면 좀 부시시한 얼굴이라고 봅니까?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.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.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은 부시시한 얼굴로 보는데 왜 조희옥 대의는 정상 얼굴로 볼까? 이게 미스테리입니다. 관제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? 그렇습니다. 16일 날 대통령 본 적이 있어요? 2014년 4월 16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없습니다. 저녁 늦게도 관제에서 주사 놓은 적이 있어요? 제가 근무하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네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얼마만에 한 번씩 관제 가서 주사를 놓으셨어요?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? 많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도 있었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까 이 가글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? 그 약은 보통 목이 아프거나 감기, 목감기가 걸렸을 때 처방되곤 했습니다. 저도 이거 마셔보세요. 마취자가 들어가서 입안이 얼른 해요. 이게 왜 감기 들어서 먹는 겁니까?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.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호텔 어디에 호텔 있었죠? 호텔이 아니라 홈스테이에 묵었습니다. 두레이오 호텔에 있지 않았어요? 무대 호텔 아닙니다. 단 하루도 없었어요? 처음에 갔을 때는 홈스테이에 먼저 묵었습니다. 왜 조대 페북에 두레이오 호텔 사진을 올렸잖아요. 홈스테이에서 한 4, 5일 정도 묵은 뒤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해 호텔로 옮겼습니다. 두레이오 호텔 하룻밤도 없었어요? 두레이오 호텔에서 주로 묵었습니다. 8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묵었습니다. 그 호텔에 있었잖아요, 거기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홈스테이 있었다고 그래요? 홈스테이에 먼저 갔고 제가 그 호텔에 잠을 이틀을 잤어요. 조대이가 페북에 사진을 올려서 홈스테이 갔고 홀리데이 인도 있었죠? 없었습니다. 적어도 두레이오 호텔하고 홈스테이하고 영래하고 지금 다섯 달 동안에 세 번을 옮겼죠? 이사를 두 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호텔까지 한 거면 세 번 옮긴 거 아닙니까? 네, 무겁니다. 같이 조대이랑 최근까지 같이 있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굽니까? 그 당시에 병원에 연수를 짧게 나온 군의관이었습니다.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?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. 공개된 장교에서... 의무동과 의무실은 분명히 틀리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11월 30일 조대이는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.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인터뷰 결정은 언제 났죠? 그 전날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. 자, 그 인터뷰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때는 왜 의무동에 있었다고 그랬죠? 그리고 오늘은 왜 의무실에 있다고 그랬죠? 해명을 하십시오. 인수인계 준비기간이랑 인수인계 기간을 혼동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혼동할 사항이라고 봅니다?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, 지난 1일 날 이쪽으로 도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? 집으로 갔습니다. 10시에 도착했습니까? 17시 30분경입니다. 아침 도착하지 않았어요? 저녁 17시 30분입니다. 인정으로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예요? 17시 30분경입니다. 17시 30분에 집에 도착하셨어요? 집에는 거의 8시 9시경에 도착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